안녕하세요. 후회없는 인생을 꿈꾸는 서사원입니다. 우선 바로 제 수익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의 주식 수익률은 9%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아마 어떤 분은 3년이나 해놓고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저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다면 믿기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확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부터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에 나중에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을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꼭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직장인으로서 첫 월급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주식을 샀다. 주식을 살 때 했던 생각은 그냥 은행이자보다 좀 더 벌어보자는 마인드로 시작하였다. 뭐 엄청나게 큰 돈을 한숨에 벌어들이기보단 그냥 꾸준히 투자하여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느 이야기든 나오는 초심자의 행운이 나에게도 발생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주식을 샀던 타이밍이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하락했던 주식시장의 끝점이었기 때문이다. 즉 역대급 반등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더 내가 행운하였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주식에 대해 더 잘 알았으면 이 끝없이 떨어지는 주식장이 무서워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 몰랐었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첫 주식 투자 후 약 한 달 뒤 나의 주식 수익률은 20%가 되었다. 이러한 행복감이 커질수록 아쉬움도 컸다. 처음에는 무작정 좋았었다. 이거 대박인데? 그냥 돈 넣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대박이다. 아, 그런데 조금만 돈을 더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나는 이때부터 주식 중독에 걸렸다. 어릴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어른들의 행동 중 하나였다. 시도되도 없이 주가창을 보는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나도 어느새 그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가창을 본다고 주식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해 있는 주식 가격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면서 욕심이 계속 났었다. 이후 월급이 들어오는 날마다 주식을 샀고 그 비중은 10%에서 20%로 그리고 30%로 점점 커져갔다. 이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주식이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돈이 더 없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나의 투자금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다. 몇몇 주식의 수익률은 100%가 넘는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생이 행복할 수만 없듯이 주식시장의 끝자락도 다가왔다. 매일 올랐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방법을 까먹었는지 미친듯이 떨어졌고 나의 마음 또한 점점 가라하였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주식에 들어간 돈이 엄청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고 더불어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되면 다시는 주식을 안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투자 대가들의 책들을 사들였고 그들의 말들을 메모하고 기록하며 나의 정신과 마음속에 새겨졌다. 이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투자의 성공 방법은 남들과 다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투자의 대가 중 한 명인 피터 린치가 한 말을 살짝 각색하며 이러하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이다. 펀드 매니저도 아닌 일반 사람들조차 주식 추천을 하고 주식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하는 순간들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식을 손절하고 좌절할 때가 진짜 주식 시장에 들어갈 때라고 말이다. 나의 행동은 오히려 그 명언과 완벽하게 반대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지금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나만의 투자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인간이기에 감정 있고 그 감정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룰은 단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식이 진짜 주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해외 주식을 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식 지장이 최고점 대비 20% 하락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을 분사 투자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첫 번째 룰을 정한 이유는 3년 중 2년을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이 하였다. 그때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해외 주식은 주주, 즉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교육진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은 주주를 위하기보다는 개념진의 승계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아직까지 크다 판단도 되고 그렇게 느꼈기에 선호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부분의 브랜드와 회사들 나의 주변 생활들을 점령하는 것들이 대부분 해외 주식의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주식의 가격을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지 또는 코로나가 언제 일어날지 맞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주식은 항상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하락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린 언제 투자를 해야 할까? 바로 주식이 하락할 때 사야 한다. 즉, 똑같은 제품이면 할인이 들어갈 때 투자를 해야 이득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린 머리로는 이렇게는 알지만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한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룰을 만들었다. 어디가 하락의 끝인지는 모르지만 20% 떨어졌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돈을 분산하여 투자를 하면 결국 하락의 끝들악 즉, 가장 할인을 많이 하는 순간과 점점 가깝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한 결과 불과 한 달 만에 투자 수익률을 마이너스 20%에서 9%로 바꿀 수 있었다. 물론 정말 좋은 주식들에 투자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룰을 꼭 적용하지 않아도 결국은 주식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 방법을 적용하여 더 빠르게 마이너스인 나의 주식 상황을 바꿨고 지금의 수익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론만 보면 3년이란 투자 기간에 비해 현재 수익률이 뛰어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떠나 상승장과 하락장, 행모장의 희놀액을 겪어가며 저만의 투자 기도를 만들 수 있었기에 전혀 아쉽지 않은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들과 저의 생각을 이번 영상에서 말해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하려는 취지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며 후회 없는 인생을 꿈꾸는 서사원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